이번엔 케이팝 시그널 커뮤니케이션 커버레이션이 있어요. 어떻게 도움을 드릴게요? 네네네네, 지금 써야만 하죠? 네! 아! 시그널 보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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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너무 빠르요! 또 좋은전 정신을 말해주세요. 어디 같은 거예요? 근데, 얼마나 연습들이 좋아요? 왜 너를 볼 수 있을까? 오! 잘다르 볼 수 있다! 제철이꺼머! 근데 우리는 나이 말았어? 오 오 진짜 생각보다 네네 아 그 노래를 듣고 있다? 왜요? 나는 몰라요 나는 이거도 알겠다 너는 그리고 너의 친구들 이거 느끼네요 왜냐면 저기에 여자들 말을 했으니까 스니르가 더 약을 쳤거든요 이건 브라이슨 알지? 야 왜 여기 있어 엄마 왜 여기 있다 너한테 공부하지 말라고 데이트 필요한다고 말했어요 야 학교에 나가 데이트 필요해 안돼 안할게요 나는 친구 안필요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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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? 우대씨 네 아주 잘 찾았어요? 질문을 썼어요 지금 나는 10분 했지만 미래에서 어떤 직업이 찾을 거에요? 뭐? 뭐라고 해요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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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은 내가 장량 아니야 미래에서 어떤 직업이 찾아볼게요 진짜 그냥 좋은 말이야 돼요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대답해줘 알았어요 다 그러지 알았어요 내 아들은 너무 성가가 좋게요 이 책들이 다 읽고 많이 공부하면서 당연하지 너는 할 수 있거든요 귀엽지 줄 거에요 내 아들 경비야 바보스 아이고 아이고 대단하다 아이고 대단하다 신고해 어? 아뇨 특별한 여자를 찾고 있어요 그 여자 돈이 나에게 주여되 어? 그렇구나 응 저한테 내가 도와줄게요 감사합니다 어? 어? 슬프트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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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랬어 야! 야! 어!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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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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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지금보다 잘 안했지? 어제 하루 종일 오늘 아침에까지 오! 날씨가 너무 좋았어 운동을 하고 싶어 말한다고 했어! 집 돌아가고 싶어요? 이 차 돌아갈게요 진짜 쟤 왜 그래 왜 그래 야! 이거 좀 찾았다 제발 이것도 먹었어요 조용해요 네 그래 나도 오! 너무 맛있어요 와! 한수아! 내일은 챔피언십 게임 오늘은 마지막 연습을 했을거에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연습을 했으니까 너무 열심히 연습해야 돼요 꼭 연습해야 돼요 꾸기들이 먹지 말고 꾸기들이 먹지 말고 꾸기들이 먹지 말고 유해짜 오! 준비했어요? 시작 근데 거지 너무 배고픈데 이게 먹고 싶어 너무 배고파요 뭐라고요? 아니요 이거는 내가 더 배고파요 먹지 말고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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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싶어 싶어 너가바나게 있네 내가 잊게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누구야? 진짜? 나이!! 다시 한번 한가지 많이 줄 거거든요 네이버가 죽을래요?